첫 번째 도전. 제시어 주세요. 제시어. 번덤. 고입니다, 고. 고? 고. 비트, 비트와 함께 해! 더와 같이 포트 해! 아이안 고! 치크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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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크풍! 콱콱콱! 너무 매물해야죠, 아는 형님. 아는 형님들은 최고! 최고! 치크풍!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신 분들은 너무 수고! 수고! 요, 나는 지금 없어 통장에 잔고! 공장에 잔고가 없으면 난 이미 해고! 해고! 그렇다면 바로 돈 벌러 렛츠고! 렛츠고! 이제 곧 여름이니 떠나자, 인디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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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 타임! 댄스 타임! 오케이, 댄스! 댄스 타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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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 말하냐고! 중간에! 두 번째 도전, 체시어, 수입니다. 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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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깨삐깨삐깨삐깨! 째깨삐깨삐깨삐깨삐깨삐깨! 박빙수! 박빙수! 여러분 분위기 좋으니까 다같이 박수! 박수 썼으면 옆에 있는 옥수수! 옆에 있는 옥수수! 옥수수 먹고 옆사람과 악수! 악수! 자, 에프엑스 함수!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한식만 너무 생각나! 그래서 생각난 게 바로 박빙수! 만약에 이 게임을 못해서 이 음식을 못 먹으면 내 마음의 비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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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! 붕붕붕! 찝찝하니까 바로 봐! 여러분! 요요야! 호통의 왕을 반명성! 슈퍼빈! 슈퍼빈!